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사침다육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국민이 군생들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물도 예쁘게 들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 또 2만원부터 택배가 가능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5만원 이상은요 오늘 또 선물도 따라가요 선물 한번 구경할게요 요거 화분 두개씩 드려요 선물로 요건 토끼 고양이 같아요 요건 코끼리고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뻐요 요런거 두개씩 5만원 이상이면 두개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자 그러면 이제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부터 한번 보실게요 요 할로윈 철화고요 2만원 합니다 사이즈 좋죠 2만원 짜리 여기 있고요 요 간도리스 2만원 입니다 목대도 아주 잘 생기고요 멋있죠 간도리스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그래요 요거 네티지아 군생인데요 12,000원 하네요 12,000원 짜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풍성하죠 자 네티지아 또 15,000원 짜리도 있어요 15,000원 짜리는 완전 대품입니다 요거 덜지도 못해요 엄청 머릿수도 많고 요런 아이가 있고요 자 요건 당인 요 당인검인데요 15,000원 하네요 당인검 15,000원 짜리 근데 여기는 묵었어요 이거 이제 여름에 올 여름에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 찍으러 다니면서 창들만 찍었잖아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키워온 거라서 아 이거 당인검 진짜 멋있죠 색깔도 이쁘고 앙팡금 만원이고요 꿀벅지 목대가 이렇게 멋있게 자 여러가지 모양이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금도 있고 자 이렇게 우에서 분지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앙팡금 만원입니다 이거 러우 러우 철안데요 이거 만원이네요 만원이고요 라즈아가 3만원 라즈아가 군색료를 이렇게 이쁜 아이죠 라즈아가 3만원이고요 이거 러우 백금 15,000원 합니다 러우 백금 15,000원 이렇게 철화로 이렇게 변해네요 여기도 철화로 아우 백금 이쁜데요 여기도 네비 찬스 자 만원하고요 네비 찬스 만원짜리 이렇게 하나 들고 보여드릴려도 무거워 아이고 자 이렇게 군색입니다 자 얼굴이 4개 정도 있고요 요거 웨딩퀸 25,000원 여기 막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요거 초록초록하죠 가운데가 자 목대도 좋고 자 25,000원 레딩퀸입니다 여인은 허비 땅인 12,000원 하고요 허비 땅인 12,000원짜리 아 풍성해고 요거 좋아요 자 12,000원 합니다 염자 요거 염자 5,000원 하네요 미니 염자 아닌가 요거 예 플로리센스 플로리센스 6,000원 하네요 자 6,000원짜리입니다 자 플로리센스 6,000원 여기 요거는 백봉이 많이 붙여진 백봉인데요 15,000원 해요 예 아주 무겁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요렇게 앞에 요거는 15,000원 이렇게 자고도 달린 것도 있고 그래요 자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요 자고 달린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백봉 아 만보 5,000원짜리 있고요 요거는 이제 꽃이 이제 다 지었네요 또 파스텔 자 2만원 하고요 다 무거워가지고 가격은 조금씩 다른데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더 나가는 것도 있어요 예 러우검입니다 요거 러우검 5,000원 하고요 5,000원짜리 러우검입니다 아이스 아이스 금 5,000원짜리 요거 이제 싹 잠잘대로 오므려 들고 그런 아이 같은데 황홀은 연꽃 5,000원짜리 있습니다 자 5,000원짜리 있고요 오견 5,000원입니다 오견 모모카금 5,000원짜리 있고요 헤르메스 헤르메스 만원하네요 헤르메스 이거 만원 자보금 3,000원 하고요 자보금 3,000원 하고요 자보금 3,000원 자보금 3,000원 너블레드 네 만원합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노블레드 이거 만원씩 하고요 캔디캐 인금 4,000원 네 4,000원 합니다 트럼펫핑키 6,000원짜리 있고요 6,000원 하는 아이들 핑클 루비 만원 합니다 이거 핑클 루비 만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아이시글은 6,000원 합니다 2도 3도짜리네요 이거는 3도 네 6,000원 오 이거야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여기 작은 거 6,000원 하나봐요 외드짜리가 옆에가 또 하나 있어요 군생은 2만원 하네요 삼두 얼굴이 3개 돼요 자 2만원짜리 이것도 2만원입니다 핑클 루비 4,000원짜리도 있고요 얼굴 4개씩 이렇게 되고 이 아이는 3,6,7개 되네요 자 이거는 저렴한 4,000원짜리 있습니다 레드벨벳 2도짜리 8,000원 하고요 네 8,000원짜리 8,000원짜리 자 열었습니다 마디바 3,000원 하고요 묵었어요 3,000원짜리 도리마 도리마 닌센스 5,000원짜리 5,000원 합니다 방울복랑이 있는데 요거 2,000원짜리 있습니다 방울복랑 2,000원 하네요 아주 저렴하죠 2,000원짜리 알바뷰티 5,000원 합니다 자 알바뷰티 5,000원짜리 벽어연금 벽어연금입니다 6,000원 하고요 자 이렇게 6,000원짜리 오늘 러블리로즈 3도짜리 5,000원 하는거 있네요 러블리로즈 5,000원 예 우주목 5,000원 하고요 5,000원짜리 이렇게 큐빅 3,000원 합니다 큐빅 3,000원 목대도 생기고 그랬어요 루비도나 루비도나 외도짜리 인데요 이거 5,000원씩 합니다 5,000원짜리 5,000원짜리 여기 있고요 또 핑클 루비 만원 하나 있습니다 만원짜리 레인드랍 2만원 아 똘기 보세요 똘기 생긴거 엄청 이쁘다요 정말 그렇지요 얼굴 4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오늘은 요거 준비한건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자 새아침 다 여기서 국민이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시는게 있으면 아침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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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